산줄기, 강줄기 산줄기, 강줄기 그 다음에 대동저지도에 보면 지도표라는 게 나옵니다. 지도표는 지도의 범례처럼 어떤 내용이 추격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건데요. 왜 사람들이 지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표를 보시고요. 상경표에서 나오는 대간, 정간, 정맥을 살펴보고 산줄기랑 강줄기가 연관이 있으니까 강의 발원 지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대동여지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동여지도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동여지도는 여러 가지 목판을 이어서 연결한 거고요. 그래서 목판, 목판, 목판을 연결해서 하나의 지도를 만든다면 이 지도는 김중호가 그린 대동여지전도는 대동여지도의 추격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대동여지도가 좀 더 상세하다면 대동여지도는 간략하게 그렸으니까 어떤 장점이냐면 우리나라 산줄기, 강줄기를 하나의 명락에서 전체적으로 이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백두산이고요. 대동여지전도라고 적혀있는데 대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고 여지라는 말은 수레,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도니까 하나의 지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산줄기가 쭉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산줄기들이 이렇게 나가고요. 산줄기랑 강줄기는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동여지도가, 대동여지전도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대동여지전도에서 수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를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마우스가 있는 이 부분이 한양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키우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한양이 있고요. 여기에 도봉산이 있고 여기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다 쪽입니다. 바다 쪽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강줄기인데 어떤 부분은 강줄기가 하얗게 표시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빗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빗검으로 표시된 강줄기는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영역,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영역까지를 표시했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영역까지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강이 중심부에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보면 한강이 북한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에서 두물이 만납니다. 두물물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물줄기인데 물줄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맥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산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줄기, 산줄기 사이에 강줄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강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산의 손가락에서 이렇게 보시면 산줄기가 이런 형태라면 강줄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강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강은 산이 이런 모양이면 강한 이런 모양,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산줄기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산줄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산경후입니다. 반대말은 상대되는 말은 수경이 되겠죠. 산줄기, 강줄기에서 산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산줄기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광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새로 발간을 했는데 조선후기에 만든 책을 새로 발간을 했고 현대에 들어서는 다시 인쇄를 한 겁니다. 산경, 수경을 연관해서 표 형식으로 그린 겁니다. 표 형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촉보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경표에 나오는 전통적인 산줄기의 대표적인 것이 상경표에서 대표적인 가장 긴 산줄기가 백두대간입니다. 그러니까 상경표에서 쓰는 용어는 대간, 정간, 정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긴 산줄기,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산줄기가 백두대간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상경표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산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고요. 그다음에 연지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의 맥이 연지봉으로 연결되고 쭉 이렇게 주맥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백두산에서 나온 맥이 연지봉으로 갔다가 하나는 이쪽 산줄기로 하고 하나는 이쪽 산줄기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줄기에서 나온 산줄기들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족보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상경표입니다. 그리고 이 상경표가 이렇게 인세본 형태로 된 것은 현대에서 새로 책을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줄기 중에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가는 산줄기가 백두대간인데요. 이 산줄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상경표에서 강과 연간해서 기록을 합니다. 산줄기 이름을. 그래서 한강의 북쪽에 있는 산줄기는 한북정맥. 한강의 남쪽에 있는 산줄기는 한남정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북정맥 속에서 서울에 있는 산줄기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보면 도봉이 나옵니다. 한북정맥에서. 이 도봉산의 맥이 그 아래에 보면 밑으로 삼각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봉산의 맥이 삼각산으로 연결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봉산의 맥이 삼각산으로 연결된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산으로 알고 있는 산이 삼각산이죠. 삼각산으로 한줄기가 내려가고요. 또 한줄기는 이렇게 삼각산에서 갈라져 내려온 산이 문수산입니다. 지금 삼각산, 북한산의 문수봉을 문수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봉산의 맥이 삼각산으로, 삼각산의 맥이 문수봉으로 다시 백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백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각산입니다. 청와대의, 그러니까 부각을, 백악을 기준으로 해서 경복궁을 잡았고요. 경복궁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백악과 경복궁 사이에 지금 청와대가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뉴스에 나올 때 나오는 산이 백악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의 주산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백악의 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울의 한북정맥 상황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봤던 백악이 나고요. 백악 아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식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산줄기, 산줄기가 연결된다는 뜻인데, 백악 다음에 적혀 있는 것이 응봉입니다. 응봉이 어디냐면 서울에서 매봉으로 알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 백악의 맥이 응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응봉은 부각, 부각산에서 연결되는 동쪽으로 가다 보면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성균관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창덕궁의 주산이 되는 것이 응봉입니다. 그러니까 백악의 맥이 응봉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백악의 응봉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가면 응봉이고요. 서쪽으로 가면 인앙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앙산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백악, 응봉, 인앙산이 하나의 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의 도성이 백악, 인앙, 낙산, 그 다음에 남산이 한양도성의 주산, 내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악의 맥이 또 인앙산으로 연결이 되고요. 인앙산 쪽으로 쭉 가던 한 줄기 맥은 어디로 가자면 무악. 그러니까 3호선의 무악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산이 무악, 무악, 길마재 이렇게 불리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게 무악재 할 때 그 무악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봉수도가 있고 이쪽에 산줄기는 또 하나 내려가면 어디 있냐면 약현성당, 중림동에 보면 약현성당 있지 않습니까? 약현이라는 곳으로 약현성당을 보시면 상당히 고개 마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현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고개 마루여서 약현인데 약현에 보면 약현성당 가는 길에 보면 사거리, 로타리 같은 데 보면 김종호 태어나신 곳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약현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백악의 맥이 응봉으로 인앙산으로 연결된다고 표시를 했고요. 인앙산 말고 백악의 맥이 어디로 또 하나 연결됐냐면 타락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타락산인데요. 타락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타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낙산이라고 부르죠. 해와동 뒤에 있는 산이 낙산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4호선 동대문, 1호선 4호선이 만드는 동대문역에서 한성대역 방향으로 넘어가면 성각이 잘 보지지 않습니까? 동대문 뒤쪽으로 그 산이 낙산입니다. 그리고 낙산 바깥에 보면 낙타산이, 타락산이 낙산이고 낙산과 연결되는 중요한 산줄기로 안암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있는 데를 안암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앙산의 맥이 백악, 인앙, 타락산, 안악의 맥이 표시되어 있고 인앙산의 맥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인앙산의 맥이 하나는 무학제, 무학, 약현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앙산에서 보면 지금 어주대로 쪽으로 가면 육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면 무학, 안산봉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게 하나의 산줄기가 돼서 약현까지 가는 산줄기가 있고 또 하나, 한양의 사산을 생각하시면 뭐냐면 백악, 인앙, 낙산, 그다음에 목력산, 남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앙산에서 서쪽에 있는 산이 인앙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줄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목력산입니다. 목력산을 우리가 지금 남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남산이라고 부르면 서울의 남산이라고 하면 한강 남쪽에 있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남산은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한양 도성의 남산이기 때문에 한강 북쪽만 조선시대 한양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남산은 한강 북쪽에 있고 그 한강 북쪽에 있던 남산의 옛날 여름이 목력산이 됩니다. 목력산의 산줄기가 쭉 도성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왕십리, 차현. 그러니까 왕십리에 있는 고개가 차현이었습니다. 이건 도성 밖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여기 보시면 약현 쪽이 있고 무학에서 또 갈라지는 산줄기가 도성 밖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보시면 와우산이 있고요. 서울에 와우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잠두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에 잠자, 머리두자, 봉우리. 잠두봉인데요. 지금은 여기에 잠두봉이 아니라 젤두산이라고 부르는 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성지 중에 한강면은 젤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당산철교, 양화도이고 근방 당산철교에 젤두산 순교 성지가 있는데 옛날 이름이 잠두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줄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산줄기를 가지고 옛 지도를 바로 본다거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산줄기, 강줄기의 흐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와 함께 현대 지도를 같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우리나라를 고도 분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보시면 어디가 높은, 그러니까 여기에 고도 분포를 보시면 낮은 부분이 녹색 부분이고요. 색깔이 점점점점 지트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산지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따가 이제 산경표에 나오는 대강과 정강과 정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중해서 한번 넣어두시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줄기, 강줄기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백두산일 거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백두산의 북벽이 이렇게 남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남쪽까지 가는 거죠. 남쪽까지 가면 이 산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죠. 그런데 이 산줄기가 특징이 어떻습니까?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동해안 부분은 이렇게 작은 부분이 되고 이쪽 서쪽과 남쪽 부분은 평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줄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산줄기 자체가 물줄기를 나누는 분수, 나룰분자 물수, 분수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는 동해로, 이쪽은 서해로 가는 물길이 있다는 건데 한 번에 보시면 동해안에서는 이렇게 동해안으로 들어가는 하천은 길이가 짧습니다. 위로가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하천들은 서해나 남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야 지대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산이랑 하천의 차이가 뭐냐면 산은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산을 막혀 있으면 교류가 힘듭니다. 기업에서 물이 있으면 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죠. 물이 있는 동네는 서로 만나기가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있는 백두대관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쪽으로 고개를 서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을 따라서 경주부터 북쪽으로 동해를 따라갔으면 7번 국도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7번 국도가 동해안에 따라서 쭉 연결되는 길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양에서 가는 길들도 이렇게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 부분이 오대산이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한계령이라든지 슬악산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동지방과 대관령 동쪽의 영동지방과 대관령 서쪽의 영서지방은 교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오히려 남북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훨씬 쉽고요. 그러면 중요한 이렇게 산줄기가 있을 때는 중요한 교통의 조지가 되는 것이 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길들은 고개를 넘어가는 형태로 되는 거고 현재의 고속도로는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옛날 조선시대 고개 밑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 영동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끝없이 계속해서 길고 긴 터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적인 영향이고요. 또 하나 문화적으로도 말투는 이쪽 말투와 이쪽 말투가 말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상도랑 강원도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여기 사람들은 말씨도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경상도라 하더라도 같은 강원도라 하더라도 춘천사람 말투와 강릉사람 말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줄기에서 제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강원도 한경도 쪽은 쌀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야 자체가 낮기 때문이고요. 서해안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산줄기에서 나온 물들은 바다로 가죠. 그러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평야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그러니까 점점점점 바다로 가기에서는 낮게 낮게 가게 되는 겁니다. 낮게 낮게 가다 보니까 이런 지역, 강과 바다가 맞는 지역은 평야 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지역은 보시면 평야 지대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 라인에서 갈라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산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문경세제, 중령, 축북령 같은 고개들이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충청도랑 전라도로 가려면 축북령이나 문경세제나 중령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경상도는 훨씬 더 폐쇄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느낌을 갖는데 이렇게 산줄기가 낙동정백과 백두대관이 만나는 지점이 이 자체가 물줄기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낙동강 수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만, 낙동강, 섬진강 부분만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낙동강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류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전라도부터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경기도까지는 교류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적구역 변동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경상도 자체가 하나의 분지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낙동강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데서는 섬진강이라든지 영산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예승강이 이렇게 서예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지도를 머리에 두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줄기, 강줄기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성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긴 경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사실은 동해안은 이렇게 보면 동해안은 유로도 짧고 강도 짧고 그다음에 수심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해에는 만유인력도 작용을 하고 밀물부가 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지역이 평화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동해안은 갯벌이 굉장히 적고요. 서해안은 갯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서해안 지역의 매립지가 많은 것은 갯벌을 활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산줄기가 있으니까 이 중간에 이런 부분이 강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대의 인공위성 사진과 고도 3D 지도를 가지고 옛날 상경표에 나오는 산줄기랑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긴 맥을 뽑아내면 이 선이 여기서 백두산부터 해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원도의 오대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한계령이라든지 대관령 부분이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여기 이 산이 태백산을 지나서 지리산까지 가니까 이 라인 자체에 중령이라든지 문경세절이라든지 추풍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산줄기가 되고요. 이 산줄기에서 또 하나 산줄기들이 갈라져놉니다. 여기서 산줄기를 보면 이렇게도 하나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산줄기가 서해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서해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든 물은 산에서 나와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강은 끊기지 않아요. 물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은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줄기가 끊기지 않고 바닥까지 쭉 연결되는 산줄기가 있어요. 그런 산줄기는 뭐겠어요. 강이 있으면 강을 감싸는 산줄기. 강이 산에서 나와서 바닥까지 가는데 강 전체를 감싸는 산줄기들이 바닥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산경코에서는 정간,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까지 연결되는 이 산줄기를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산줄기를 먼저 그렸을까요? 강줄기를 먼저 그렸을까요? 산이 복잡합니까? 물이 복잡할까요? 물은 훨씬 더 미세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옛지도를 그럴 때 강을 먼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산줄기를 그려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이 이런 모양이면 강은 이런 모양이니까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산줄기들에서 바닥까지 연결되는 산줄기들은 강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이렇겠죠. 이 부분이 백두대간인 겁니다. 백두대간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북쪽으로도 하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이렇게 갈라져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산줄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또 강이 있겠죠? 자, 여기에도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강이 있고 여기도 강이 있고 여기에도 강이 있겠죠? 여기에도 강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강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강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두대간 말고도 이렇게 산줄기가 이렇게 또 하나 거려졌습니다. 중간에 구멍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들이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의 하천들은 굉장히 짧을 거고요. 그러면 이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오는 이 중간중간에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A4 용기를 한 장씩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줄기, 강줄기를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낙동강, 금강, 한강, 섬진강, 예성강 덜어놓은 것 같지만 그 강이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그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줄기랑 강줄기로 연결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해안의 하천들은 짧은 걸 거고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낙동강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섬진강이 있을 거고 여기에 영산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금강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금강일 테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백두대간에서 남쪽, 북쪽 이렇게 큰 구역이 이 강 연결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강이 있겠죠. 북한강, 남한강이 있어서 이렇게 서예로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이 이쪽에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예성강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대동강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청천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보통 북쪽을 위로 하고 남쪽을 아래로 그립니다. 그래서 북쪽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굳이 꼭 이렇게 모든 물이 흐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에서 청천강 북쪽의 청북정백 사이에 있는 이 물이 전부 여기에 있는 하천들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 하천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압록강으로 가려면 전부 이 하천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만강 쪽은 이 산줄기 사이에 있는 물이 두만강 쪽으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높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런 지역이 평야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낙동강도 굉장히 넓어 보면 이 영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한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강, 그러니까 한양의 도업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물이 연결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북한강과 남한강과 서해가 있으니까 바다로도 통하고 강으로도 통하는 이 영역이 한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지리부도에서 보면 태백산맥, 소백산맥 굉장히 산 중심으로 끊어서 산맥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좋은 게 상경표는 이렇습니다. 강과 연관에서 그린 겁니다. 대부분 강과 연관에서 그린 겁니다. 강과 연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가는 가장 긴 산줄기를 대간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나와서 투만강 방향으로 연결되는 건 정간이라고 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맥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낙남정맥은 낙동강 남쪽을 흐르는 정맥이 낙남정맥이고 청북정맥은 뭡니까? 청북정맥, 청남정맥은 청천강이 기준이 되는 거죠. 청천강 북쪽과 청천강 남쪽을 연결되는 거고 해선정맥은 대동강과 연관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임진북, 예성남 정맥은 임진강 북쪽, 예성강 남쪽 그런 뜻이고 한북정맥은 한강 북쪽, 낙동정맥은 낙동강 동쪽 그 다음에 한남, 금북정맥은 금북정맥에 있는 게 금북정맥, 금남정맥인데 여기서 섞어서 한남, 금북정맥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북정맥, 금남정맥, 혼왕정맥인데 이게 연결되는 구간은 금남, 혼왕정맥으로 임의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백두사장에서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 보시면 장백정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사이에 있는 하천은 물은 두만강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청천강이 여기면 청천강 북쪽과 청천강 남쪽이 됩니다. 청천강 북쪽, 청북정맥과 백두대간의 이 부분은 압록강이 되는 거고 청북정맥, 청남정맥 사이에 청천강 그 다음에 청남정맥과 해석정맥 사이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 아래 보시면 한북정맥이 있고 한남정맥이 있습니다. 한북정맥, 한남정맥이 있고 거기에 보면 예성강이 있죠. 임진강 예성강이 있습니다. 임진북 예성남 정맥이라는 것이 여기를 차지하는 거고요. 금강 북쪽과 금강 남쪽, 그 다음에 호남정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백산에서 백두대간, 지리산 가는 방향 말고 동쪽으로 작은 정맥이 있는데 그걸 낙동정맥이라고 하고요. 지리산 남쪽에 낙동강 아래쪽에 있는 정맥을 낙남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지도와 현대 지도를 다시 합쳐 보면 조석필의 태백산맥은 없다라는 책에 나눈 상경표와 현대 지도를 같이 엮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산줄기, 제가 염두에 보라는 3D로 한반도 지형을 그리는 그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줄기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선 자체가 산줄기인데 이 빨간선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한강 영역, 여기는 낙동강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줄기랑 행정구역을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백두대간이고 여기가 장백증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경북도와 한경남도와 양강도와 또 평안도의 자강도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보면 한경북도와 한경남도만 있던 지절에는 이 장백증간, 백두대간에서 나온 장백증간이 한경북도와 남도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를 보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백두대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산줄기, 강줄기를 보는데 옛 지도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는 아까 대동여지전도를 보시기도 했지만 대동여지도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도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도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기화화를 시키면 기화를 시키면 많은 정보를 축약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하면 지도의 범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도표를 우리나라 옛 지도와 우리나라 옛길, 산줄기, 물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도시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옛 사람들이 지도에 무엇을 넣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 지금 서울 지도에 들어가는 범례 지도표와 조선시대 고지대에 들어가는 지도표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도시를 꾸미는 방식, 지역을 꾸미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사고를 통해서 조선시대 산줄기, 강줄기, 이 도시를 보려면 옛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 지도를 통해서 산줄기, 물줄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문화 콘텐츠적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도 이 지도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영아입니다. 영아는 영, 관아, 아, 관아할 때 관아입니다. 그러니까 관아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영이나 관아 자리,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관아 자리를 관청, 오피스가 있는 지역을 영아로 표시를 했고요. 옛날 사람들은 업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업이라고 썼습니다. 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이 도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에 있는 치소라고 하는데 업의 중심지, 객사나 동원이 있는 장소를 업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행경 중심지, 다스리는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지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성지라고 하는데 왜 지가 여기 들어가냐면 못 짓자지 않습니까? 성을 쌓았는데 성 안에 군대가 주둔을 하는데 또는 백성들이 여기서 피난을 왔는데 물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군사적인 요새 중심지에서 얼마만큼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가는 그 안에 연못이 몇 개인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산성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성은 이런 식으로 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은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거고 관성은 문경세대에 보면 조령관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요새처럼 넘어가는 중요한 고객길 같은 데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업치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눠죠. 무성, 유성. 업치인데 성각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다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진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보는 뭡니까? 진이죠. 진. 군사가 주둔하는 장소를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에도 여러 진이 있는데 나루터 진자를 쓰는 데도 있고요. 이 진이라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한강진, 양아진 같은 경우는 나루터로서 교통기능도 하지만 여기는 군대가 주둔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루진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군사진을 쓰기도 합니다. 보는 군사적으로 욕충지에 지키는 지점을 하는 겁니다. 수안보 온천할 때 수안보가 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쭉 달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공문서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갈아타야 되는 정거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해서 역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창고입니다. 창고는 조세를 거두고 바닷가에서 조세를 거두어서 바닷가로 왔다가 다시 그걸 한양으로 옮기거나 하려면 중간에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바닷가에는 해창, 그다음에 강가에도 세곡창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고들을 표시를 한 거고요. 창고가 있어야 물자 유통이 되고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성, 무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목소입니다. 목소. 목소인데 목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전쟁을 하거나 물건을 할 때 탱크, 장갑차 이런 게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말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목마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군사적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수단도 되기도 했기 때문에 목장이 굉장히, 말을 키우는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양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목장이 살고지 목장이라고 해서 한양대와 중랑천, 그다음에 건국대 일대가 목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를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섬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섬지방에 목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섬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도 지도를 보면 목장이라고 울타리를 치는 목장을 지도로 그렸고요. 옛날 대부부 연사무소가 지금은 안산의 대부동 주민센터가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왼쪽에 보면, 들어가서 입구 왼쪽에 보면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비석이 뭐라고 적혔냐면 감목관이라고 됐어요. 목장을 감독하는 관리를 공을 칭송한 그런 비석이 있는데 섬들의 목장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섬이 어떤 역할이냐면 섬의 목장을 만들어놓으면 말이 도망을 못 갑니다. 섬 안에 갇혀 있죠. 그다음에 섬에는, 서해안의 섬에는 물이 있죠. 그다음에 목초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랑천 변에 목장이 있었던 이유로 중랑천에 그러니까 섭지가 있고 그다음에 뚝섬 이런 데에 목장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통신인데, 통신에서 봉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봉수, 그러니까 연기와 불로서 사정을 설명하는 또 하나 왕조시대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면 왕능이 중요하죠. 그래서 능침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방리라는 지명이 명칭이 나오는데 지금은 방이라는 명칭은 잘 쓰지 않지만 나중에 내일 강의 때 한양도성과 지방업성을 비교할 때 방리를 설명을 하겠는데 일종의 행정구역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정구역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 현이 있던 자리, 옛날 진보가 있던 자리, 옛날에 산성이 있던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대동여지도가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겁니다.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심리,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리마다 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B, C라는 지역이 있으면 A와 B의 그리를 알고 이것만 알아도 심리마다 방점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B와 C의 그리도 알고 C와 A의 그리를 다 정확하게 알아야 원하지 않게 심리마다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를 그릴 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산줄기는 이렇게 맥세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산줄기인 걸 아시겠죠. 그다음에 산줄기, 산줄기 사이에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모입니다. 물줄기가 이렇게 모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런데 맥세로 산줄기를 그리고 물줄기를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는데 길은 직선이기가 쉽지 않죠. 곡선인 길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영하, 업치 부분이 여기인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원 안에 동그란색이 표시된 게 옛날 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골과 골과 골을 이렇게 길들이 연결을 해주죠. 그런데 다 직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곡선으로 그리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하천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대신 이렇게 심리마다 방점을 찍은 거고요. 이 관화, 관화 골, 골마다 직선으로 키를 그리고 중간에 산줄기, 강줄기를 그리고 여기 보면 강가에 보니까 뭡니까? 봉수대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봉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왕릉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죠. 변방지방이니까. 이게 대동여지도의 김정호식 표현 방식이고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조선 초기부터 지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실된 거고 조선 후기에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같은 지도도 있고 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전에 동여도라고 그렸습니다.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이고 동여도는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으로 이런 동여도의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기화화해서 목판본으로 대동여지도를 만든 거고요. 동여도에도 이렇게 이렇게 지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를 보시면 대동여지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건데 백두산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이 알아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백두산이 있고 대지가 있고요. 여기에 정개비가 있고 여기에 분수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연지봉이 있습니다. 아까 상경표에 보면 백두산 다음에 나오는 게 연지봉이었죠. 한자는 그 연지봉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동여도에서의 백두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지일 거고 여기에 연지봉이 있습니다. 아까 상경표에 백두산 다음에 연지봉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필사본은 이렇게 그리고 목판본은 또 다르게 그리죠. 그래서 산줄기, 강줄기를 이야기할 때 상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경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줄기만 따로 그린 이런 지도도 존재를 하고요. 물줄기만 이렇게 그린 그래서 조선산도, 조선수도라는 이런 형식의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도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탈도총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취직 정보를 우리나라 전체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글로 표현하면 지리지가 되고 이미지로 그리면 지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정기의 대표적인 지리지가 동국여지승남입니다. 동국여지승남이고 동국여지승남에서 팔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부록 형식으로 지도를 넣는 거죠. 그래서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해서 동국여지승남의 줄임말이 동남이고요. 그게 들어간 지도라서 동남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도총도라고 팔도 전체를 그린 지도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팔도 전체를 그린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에는 전라도 지도가 있을 거고 경상도 지도는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그 다음에 여기에 평양강으로 적힌 이 부분이 대동강이겠죠. 평양강, 그 다음에 송악산이 보입니다. 오간산이 보입니다. 송악산이 어집니까? 개성이죠. 송악이라고 불리겠던 개성. 그러면 여기 이 하천은 뭐겠습니까? 예성강이겠죠. 여기에 강화와 교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화에 포함되지만 교동이 조선시대는 별도의 군현이었습니다. 교동이. 강화와 교동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상각산이 북한산일 거고 백악산이 북악일 텐데 여기에 경도가 있고 목목산이 한강입니다. 이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뭐겠습니까? 한탄강과 임진강이 되는 거고요. 목목산 아래에 한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강은 전체를 한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좁게 보면 한강, 조선시대 한강을 아주 좁게 보면 그러니까 한강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남대교 근방. 거기에 있던 군사기지가 한강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북한강 여기가 남한강 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강이 한강 남쪽에는 금강일 텐데 여기에 웅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공주를 웅진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성산 남해 이게 뭐일까요? 영산강이 되는 거죠. 영산강이고 이 남해는 남해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하구 쪽에 그 장소가 있었고요. 이게 계룡산이 있고 여기는 섬진강이 될 거고 여기는 낙동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산줄기, 강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남한 쪽만 좀 상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한, 북한에는 답사를 못 가니까 북한 쪽에 해선정맥 북쪽에는 대동강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임진북, 예승남 정맥 사이에는 예승강이 있을 거고요. 한북 정맥, 예승남 정맥, 임진북, 예승남 정맥 여기는 임진강, 한탄강이 있을 거고요. 임진강, 한탄강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낙동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금북 정맥, 금남 정맥인데 그러면 호남 정맥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낙동강, 한강, 그 다음에 여기에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섬진강이 되겠죠. 이런 강들이 큽니다. 한강과 낙동강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강의 발원지는 어디가 될 건가? 산줄기 사이에서 물이 여러 군데 모이는 건 맞는데 그럼 발원지는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발원지는 한 군데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줄기는 여기가 아래쪽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고 이 골짜기에서도 물이 나오고 여기도 물이 나오고 여기 물이 쭉 모여서 큰 강으로 돼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원지는 여러 군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양도 생각해 보시면 한양도성이 분지형이지 않습니까? 부각산, 인앙산, 낙산, 남산 그러니까 백악, 인앙, 타락, 목목 이 네 산을 연결했기 때문에 도성안과 도성밖이 분리가 됩니다. 물이. 그래서 도성안의 물들은 청계천, 조선시대 이름으로 개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천으로 들어가는데 개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각산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고 남산 쪽에서 물이 청계천으로 북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를 하나의 한강 근역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낙동강 근역으로 봐야 되는데 편의상 가장 긴 유로를 가지고 발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동안 모든 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우리나라 산줄기, 강줄기의 기초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강, 남한강, 근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발원지를 대동여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해서 아쉬움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강을 하나의 강으로 생각하지만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어요. 두 강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을 옛지도에서는 두이자, 물수자, 머리두라고 써요. 이수, 두. 푸면 두, 물, 머리가 되는 거죠. 두, 물, 물에서 양쪽이 만나요. 그러면 이쪽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만나면 중간에 작은 산줄기가 이 둘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산줄기를 피해서 만나는 지점이 양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강의 발원지와 남한강의 발원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북한강은 기본적으로 임진강도 그렇고 예선강도 그렇고 북쪽에서 발원을 해요. 그러면 북한강의 발원지는 어딘가? 강원도에 우리는 알고 있는지 금강산을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쭉 가다보면 고성, 통일전망대라고 하면 저 북쪽의 금강산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 금강산 근처에 있는 군현 이름이 조선시대 행정구역 군현 이름이 해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해양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줄기가 이게 백두대관이거든요. 이 줄기가 어디로 가지 오냐면 이게 한강이 북한강에 의해서 발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백두대관일 텐데 백두대관에서 맥이 갈라져 나온 이 산줄기는 뭐겠습니까? 북한강의 북쪽이 있잖아요. 한강의 북쪽이 있으니까 이 정맥이 한북정맥이 되는 거죠. 이 한북정맥이 도봉산까지 연결돼서 삼각산으로 연결돼서 청와대 뒷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물줄기들이 전부 다 북한강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해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산줄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도에 작게 나오지만 여기가 철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산줄기가 해방 이전에 강원도와 한경도를 나누는 경계가 이 철령입니다. 철령 이북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에 교통로가 되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북관대로 오라고 경흥대로를 해서 이 루트를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가면 동해안을 따라서 한양에서 두만강까지 가는 루트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양이 여기가 있고 그러면 이 구역이 여기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금강산이 나옵니다. 아까 해양이 여기쯤이라면 철령이 여기서 남쪽으로 하면 금강산입니다. 이 물줄기가 금강산의 서쪽에 있는 물줄기들이 한강으로 북한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북한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교류에서 인적 교류는 힘들더라도 강줄기 연구 산줄기 연구를 하면 남북이 같이 백두대관 연구라든지 북한강의 발원지부터 해서 금강산 옆에 해양에서부터 철령부터 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서울까지 물은 막힘이 없으니까 그런 연구도 남북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양수리에서 두 물이 만나는데 남한강의 남한강은 어디서 발원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남한강의 발원지를 흔히들 일반인들은 태백에 있는 금용소를 남한강의 발원지로 봅니다. 그런데 남한강의 태백의 금용소는 태백시에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새로 발굴을 한 거고요. 택리지 조선시대 2주간에 택리지에서는 오대산 우통수를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강 남한강에서 조선시대에서 한강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남한강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금강산부터 춘천까지는 사람 인구밀도가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많이 있는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지역이 남한강 제천 남한강이기 때문에 남한강이냐 북한강이냐 할 때 주로 남한강을 가지고 한강을 이야기하고요. 태백금용소는 멋있게 만들어놨지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남한강의 발언지는 오대산의 우통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백두대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대산이 있습니다. 오대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월정사가 월정사가 여기고요. 강원도 월정사가 여기고 여기에 상원함이 여기에 표시가 된 거고 그 옆에 보면 사고라고 표시된 게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창고가 오대산 사고가 여기고 그 뒤에 보면 오대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우통수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를 남한강의 발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줄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지목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남한강의 이중하는 남한강의 발언지를 송리산으로 지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백두대간이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리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송리산을 해서 송리산 북쪽에 송리산은 이 백두대간이 물을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나누겠죠? 그러니까 백두대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강들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이고 여기는 한강으로 그러니까 오대산 우동수에서 쭉 내려오는 하천들이 이렇게 가는 송리산에서 나온 물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충주의 달천이라고 그러는 거고 달천과 오대산에 나오는 물이 만나서 원주 방향으로 해서 양소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백두대간의 저쪽 그러니까 한북정백과 백두대간 사이에서 남한강 북한강이 있는 거고요. 우리 금강 그러면 금강의 발원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금강은 충청도와 금강 그러면 백마강 그래서 공주 부여를 생각을 하시는데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장수에 보면 고개 이름이 재미있는 고개 이름이 있습니다. 수분치 수분현 뭐겠습니까? 물을 나누는 고개 물을 나누는 현으로 고개 고개 현을 쓰는데 어떤 지도에는 치를 쓰기도 하고 어떤 지도에는 현위를 쓰게 된다. 여기서 물이 나눠지는 겁니다. 금강이랑 영산강이랑 낙동강이랑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수분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분현이 있으니까 북쪽의 물들은 금강으로 드러난 거죠. 장수에 장수에 있는 덤봉샘 이라는 이 샘이 거기서 금강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낙동강 쪽을 보는데 낙동강도 발언지가 여러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이 있고 거기서 여기 보면 태백산이 있습니다. 태백시는 조선시대에 없던 시입니다. 여러 군데 시를 쪼개서 시군을 모아서 만든 게 태백산인데요. 태백산 옆에 황지 연못이 있어요. 아까 말한 태백산의 금용소가 남한강의 발언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용소는 옛날 지도에 대동제지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발언지 황지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게 쭉 해서 바다까지 가는 거고 영산강의 발언지는 광주 쪽으로 쭉 가는데 영산강의 발언지를 찾아보면 광주랑 영산강은 주로 나주 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발언지는 좀 더 위쪽이죠. 호남정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있고 광주광역시 옆에 보면 대나무로 유명한 담량이 있습니다. 담량에 보면 땜을 만들면서 담량호가 생겼어요.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가마골 생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용추산으로 부르는데요. 옛날 지도에는 용천산이 나오고 그 옆에 추월산도 거래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산강의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담량에 보시면 여기에 담량에 금성산성이 있고요. 여기 담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용천산이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옛지도에는 용천산 지금은 용추산으로 봅니다. 이 물들이 모여서 광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금성산성 담량호 금방이 담량호 금방이 용산강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진안 진안군 마이산 들어보셨죠.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진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섬진강도 남쪽으로 구례 하동 쪽으로 가게 되고 광양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진안군 백안면 대미세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그 금방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수분현 수분현이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나너지 수분현이 있고요. 수분현에서 지도를 딱 따라오면 성수산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마이산이 있습니다. 이 능선 자체가 물줄기를 나누죠. 그래서 동쪽은 금강이 되고 이쪽은 섬진강이 되고 이쪽은 낙동강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진안에 마이산이 있고 마이산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미세임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서 발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봤던 지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산줄기와 강줄기는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한북 이렇게 산줄기 사이에 물줄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물줄기를 끼고 우리나라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큰 도시들 생각해보면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대동강을 끼고 있고요. 고구려의 계승은 예성강을 끼고 있죠. 그다음에 한양은 한강을 끼고 있죠. 백제에도 부여와 공주도 강을 끼고 있죠. 금강 금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큰강에는 큰 도시가 생기고 작은강에는 작은 도시가 생기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간 정간 정맥 뿐만 아니라 산줄기 강줄기를 외우시지 마시고 처음에 제가 3D로 보였던 그 지도를 머리에 상상하시고 어떤강은 길 수밖에 없는강 어떤강은 짧을 수밖에 없는강 그걸 전체적으로 하시면 서로 연관해서 한반도 지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는 기회가 된다면 한강의 바른지부터 바닥까지 낙동강 바른지부터 바닥까지 금강의 바른지부터 바닥까지 그러면 그 바른지에서 바닥까지 가는 중간중간에 어떤 큰 도시들이 어떤 작은 도시들이 나루터와 고개를 통해서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줄기 강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시 한반도 구조를 보는 기초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고 질문 있는 질문 사항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